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매일처럼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근데 오늘 다른 캐릭터로 갈까? 이 게임에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 다 아직 다 없어요 하긴 알토로 계속 합시다 10분 10분 살아있을 수 살아있을 수가 그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목 잘렸어요 10분 동안 살고 싶어요 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네 그리고 거기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 그런 실수 하면 안되네 오케이 바이바이 내려가자 얘는 지금 살려야죠 어 음 아뇨 오 오케이 살려줄게 네 여기는 금 좀 있었어요 돈 좀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좀 기다리고 아 출국이 어디야 이게 뭐에요? 어디로 가요?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오 위험하다 오케이 오케이 네 됐어요 나이스 하트를 돌아받았어요 다행이다 오우 던지고 싶었어요 던지고 싶었어요 아 이거 사 어 네 이건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혹시 잘했어 아 아 아 이거 처음이네 처음으로 이거 거기 수류탄이 들어있었어 제꺼야 잘됐어 당신은 그냥 한번 여기 있어줘 아 열쇠를 필요해 근데 아직 어디 어딘지 모르겠다 거기야 그럼 한번 상자로 열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 어떻게 할까 이럴까 할 수 밖에 없어 아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어 음 큰일이네 아 아 진짜 까비 뭐 이렇게 해야되네 아 아 나이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잘됐고 인형 좀 없어지면 좋겠네 어떻게 할까 나이스 잘됐어요 하트 하트 여전히 좀 있고 그거 다 괜찮고 아마 이번은 음 그 새로운 레벨을 갈 수 있을걸 하트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거기로 가야 됐네 오케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아 같이 가자 아 아 이렇게 가야 되네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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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것 같아요 네 선물이야 하 안녕친구 그냥 한번 여기 기다려줘 저는 여기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여기 못들어있는지 나이스 근데 아, 네. 아무것도 좋은거 없어. 기간 다시 나가자.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가자. 우우, 위험합니다. 여기 기다려줘. 잘 됐어. 가자. 그렇게 잘 됐고, 까비. 아이고, 내일 봐요, 여러분.